나중엔 여러분 이걸 당연히 이거 클릭하면은 이게 바뀌게 하는게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 쓰면 되는데, 그럼 일단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 이미지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이거를 포크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포크를 하고, 쓸데없는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다요단. 건강하게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웠고요. 일단 요거부터 가져와야죠. 어떻게 가져오냐. 우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복사해서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div라고 하고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어, 이거는 뭐, 슬라이더 라고 하거든요. 슬라이더 바. 뭐,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뭐라고 해야되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7개가 있죠. 그럼 이것도 사실 뭐예요? ul에 li겠죠. 이게 7개 있는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이것만 할거고. 네. 여기다가 img 탭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안,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거, 이거는 어때요? 너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게 높이가 지금 고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요? 왜, 왜, 컨트롤 쉽듯이 눌러서. 여기다가. 이거 400이네요. 400. 그러면 어떻게 해야된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높이를 어떻게 한다? 400으로 해야겠죠? 4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에서 배경 이미지로 깔 거예요. 배경 이미지로. 배경 이미지로 깔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높이 400. 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다시 다시.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가 가운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자, 일단 맨 처음에 제가 그냥 스타일 시트로 보여드릴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그러면 센터로 할게요. 그러면 항상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주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이거를 나중에 한번 넣고 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딱히 할 게 있나?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